기상캐스터 배혜지 청소년 음악가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경이 11시 클래식에서 또 이 스튜디오에서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펼쳐질 국악의 향연,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음악도로서 열정과 깊은 생각도 들려드립니다. 어린 예술가! 정경이 11시 클래식 어린 예술가에서 오늘 만나는 떠오르는 별 오늘의 주인공, 국립구학고등학교 3학년, 가야금을 전공하고 있는 노희향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나는 스튜디오 들어오는데 모델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키 물어봐도 괜찮아요? 네. 네, 몇 시에요? 키가 한 173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모델 활동 혹시 한 적 없어요? 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약간 패션쇼의 선적도 있고. 오, 제 적중이 맞았군요. 몇 년 정도 활동했습니까? 제가 또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밖에 활동을 못했지만. 공부도 잘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한 적은 있었어요. 이야, 이거 너무 불공평한데요. 모델의 공부도 잘하고 왔기까지. 오늘 기대가 됩니다. 자, 입시가 지금 끝나서 여유로운 시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언제 발표나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좋은 기운 받으시고 내 부모 지어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어떤 음악 듣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K-POP을 즐겨 듣는데 제 친구들도 여러 아이돌이나 K-POP 아티스트들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악 별로 안 듣고 K-POP 좋아합니까? 국악은 항상 자주 듣고 있고. 아, 그렇군요. 지금 메시지가 벌써 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님. 국립국악고의 가야금 여신 노향. 친구입니까? 아니, 친구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엄마 친구 같아요. 엄마 친구가? 어머니! 자, 강진영 님. 노향 예쁘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쁘다는 문자가 계속 오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예쁩니다. 자, 여기서 노향 학생 간단히 제가 소화기했습니다. 국립국악고등학교 3학년 노향 학생 국가무역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입니다. 2023년 제21회 구례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고등부에서 대상 수상, 2022년 2월 19일에는 서울중요무용문화재 전수교육관에 위치한 민속극장 풍류에서 첫 가야금 독주에 가졌고요. 서초 교양단 오케스트라와 가야금 협연했습니다. 또 국립국악고등학교 실기 경연대회에서 현악부분이 1등 수상했고요. 2021년부터 22년까지 소리누리예술단 단원으로 활동했고,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수료했습니다. 아니, 국가무역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와 병창 이수자, 이게 지금 이 나이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렸을 때 이수를 받긴 했어요. 우와, 신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 검색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국악계 신동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 신동으로 살면 기분이 어때요? 신동까지는 아닌 거였고. 신동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동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 산조하고 병창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일단 산조는 저희 전통 국악에서 민소각이라는 장르의 기악 독주곡 장르거든요. 그래서 그 산조를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게 가야금 산조고, 병창은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판소리의 눈대목들을 부르는 거예요. 노래도 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죠.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야금은 어떤 계기로 시작했을까요? 저는 가야금 인간문화재이신 할머니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야금 외에도 가야금 병창, 그리고 판소리 등 극악의 다양한 분야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야금을 제일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가야금을 전공하게 된 것 같고, 국악 중학교, 국악 고등학교도 자연스럽게 진학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어책낸인 줄 알았습니다. 아까 피디님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읽지 않고 얘기해도 된다고. 아니, 할머니께서 이 숫자셨군요. 아, 가야금 인간문화재이신 할머니. 와, 이 DNA까지 정말 부러졌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양승희 선생님. 양자, 승자? 희자. 희자 선생님. 기억하겠습니다. 자,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슬럼퍼가 올 때도 있잖아요. 연습하면서. 그렇긴 하죠. 예요. 언제 힘들어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 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정도, 이 정도 연습했으면 이 정도 올라가야 돼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될 때. 네. 그럼 어떻게 극복합니까? 근데 항상 그때 참고 연습하면 그 후에 더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 참고 견딘다. 벌써 인내의 철학을 알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정말 기분이 좋다. 연습하거나 연주할 때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연주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대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무대에 있을 때 무대 전이 좋아요? 끝나고 난 때가 좋아요? 당연히 끝나고 난 때가 좋기는. 아, 저는 가끔 끝나고 날 때보다 전이 더 기억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항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표현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전에는 그런 설렘으로 가득한데 끝나고 나면 물론 박수를 받지만 집에 혼자 돌아가면서 우리는 다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거길 왜 그렇게 했지? 아,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하하, 자, 좋습니다. 오늘 EBS 라디오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전국의 청취자와 시청자분들에게 연주를 들려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곡인지 좀 궁금한데 어떤 곡입니까? 제가 오늘 연주할 곡은 이건영 선생님이 작곡하신 25연 가야금을 위한 변주곡 한오백년입니다. 네. 이 곡은 이건영 선생님이 작곡하셨고 강원도 민요인 한오백년을 변주한 곡인데 각 바리에이션을 집중해서 들어보면 그 한오백년의 선율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바리에이션이 몇 개 있는 건가요? 한 총 1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바리에이션 13개의 변주로 한오백년, 25연 가야금을 위한 변주곡이군요. 네, 근데 오늘은 짧게 줄여서 한 4개의 바리에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발채로 했습니까? 아, 그렇군요. 이게 곡 전체가 하면 길이 수가 몇 분 정도 돼요? 한 10분, 2분. 그렇구나. 우리가 더 대화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줄여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자, 노양학생이 연주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곡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음악과 전통음악을 넘나드는 작곡가 이건영은 25연 가야금을 위한 변주곡 한오백년을 모두 13개의 변주로 작곡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변주가 이어져 있는데요. 템포를 당기다가 또 풀어주고 박칭과 넘치는 선율에서 다시 고유해지고 또 빠르게 당겨서, 빠르게 당겨서 절정에 다다르게 합니다.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건영 작곡 25연 가야금을 위한 변주곡 한오백년, 국립구학고등학교 3학년 노양의 가야금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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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국악이니까. 좋다! 이건영 작곡 25년, 가야금을 위한 변주곡 한 500년, 국립국악고등학교 3학년, 가야금을 전공하는 노향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신가영님, 가야금에서 이런 아름다운 선율이 어느 연주보다 신선하네요. 김고수님, 깊이 있는 가야금 연주 너무 멋지네요. 행복하네요. 브라보 보내주셨습니다. 3046 쓰시는 분, 가야금 연주가 이렇게 파워풀하고 아름다운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비 내리는 날씨라 마음이 처졌는데 정말 멋지네요. 보내주셨습니다. 현희의 취미생활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했던 한 500년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새롭다. 보내주셨습니다. 옹인유키님, 아이고 좋다. 운치 있고 품위도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주를 들으면서. 연주도 너무 좋지만. 무용과 교수님들이 탐을 많이 낼 것 같아요. 왜냐면 선이 너무 예뻐서. 이게 팔도 길고. 손가락도 긴 게 중요하더라고요. 무용계에서 보니까. 맞아요. 근데 나중에 한복 입고 가야금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은 완전 슈퍼스타겠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연주 어떻게 마음에 들었습니까? 제가 입시를 할 때는 주로 산주가야금으로 연주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25년 가야금으로 연주를 하니까 좀 약간. 약간.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겸손 키워드까지 가져가려고. 25년 가야금하고 방금 얘기한 가야금하고 또 뭐가 다른가요? 설명을 부탁드려요. 일단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가야금이 산주가야금이라고 총 12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는데. 25년 가야금은 20세기에 와서 좀 개량이 된 가야금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총 25개로 줄이 늘어나서 더 다양한 음색과 더 넓은 음력을 구사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그러면 12연하고 25연을 다 다룰 줄 알아야겠네요. 네. 가야금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입시는 12연으로 봅니까? 네. 입시는 12연으로 봐요. 그럼 25연은 약간 연주의 영이군요. 네. 맞아요. 저는 순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가야금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고려시대입니까?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삼국사기? 그런데 가야금이랑 비슷한 현악기가 이미 상고시대부터 전해져 있다고. 유물들이나 여러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 전부터? 네.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거의. 거의. 저 상고시대 막. 그럼 천 년이 넘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저는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상고시대까지 생각 못했고. 그때 연주했던 거를 이렇게 지금 EBS에서 우리 노향의 연주로 들을 수 있는 게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보는데 괜히 역사 생각이 나면서 울컥을 했는데 천 년이 더 됐군요. 제가 좀 무식했습니다. 조현숙님. 조현숙님. 날씨가 뿌옇고 미세먼지 때문에 두통이 있었는데 가야금 연주에 한 방에 날아갔어요. 우리 노향의 연주는 여러분 미세먼지 때 들으면 더 좋습니다. 두통이 사라지기 때문에. 노향 학생 손동작이 멋져요. 보내주셨습니다. 한종훈님. 얼쑤 노향 학생. 너무 좋은 연주 감사합니다. 박형규님. 가야금 소리가 지금까지와 들어본 연주법과는 매우 다르네요. 마치 서양악기 다루는 듯해요. 소리도 연주하는 자태도 너무 아름다워요. 보내주셨습니다. 이찬준님. 연주곡이라도 앨범이 있으면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멋진 연주였어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독주회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팬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떡합니까? 우와 제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다들 보고 있습니다. 손동작까지 저희가 또 보이는 라디오를 유튜브로 전국방송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봐요. 정말요? 메시지 옵니다. 캐나다는 지금 오후 7시입니다. 이탈리아는 새벽에 내리게 가끔 오거든요. 전세계로 소개됐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루의 연습은 몇 시간 정도 해요? 제가 고3이다 보니까 입시를 할 때는 하루 종일 연습실에서 하루 종일? 밥만 먹고 밥만 자고? 네. 아, 지금 입시 끝났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몇 시간씩 합니까? 요즘은... 좀 놀고 있습니까? 놀면서 약간 마음 편안하게. 그렇군요. 가야금의 매력 좀 자랑해 주세요. 일단 가야금은 다른 서양 악기들과 다르게 약간 전통적인 미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 악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미분음같이 서양악기로는 구사할 수 없는 음들을 가야금으로 구사할 수 있고 그리고 구악기 중에서도 가야금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국악기 중에서는 제일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접근성이 좋다. 네. 좋습니다. 그 교양악단, 오케스트라고도 협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음정이 서양악기와 국악기가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같은 음정이더라도 피치나 주파수가 좀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실제 협연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서 이건 전공자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산조 가야금으로는 협연을 해보지 못했고 그래서 25연 가야금으로... 25연으로만? 산조하고 25연하고의 피치도 좀 다른가요? 25연은 서양의 평균율을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산조 가야금은 이게... 저희가 들어서 음정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좀 서양악기랑 피치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또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배수연님, 노양학생 연주 너무 좋습니다. 보내줬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쉴 때는 뭐하고 쉬나요? 쉴 때는 그냥 다른 학생들처럼 친구들이랑 같이 카페 가거나 놀면서 쉬죠. 그래요? 네. 영화도 좋아해요? 네, 영화도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친구들하고 뭐하고 놀 때가 제일 재밌어요? 친구들이랑은 뭘 하든 다 재밌는데... 아니, 왜냐하면 다 전공자 친구들이잖아요. 맞아요. 왜 물어봤냐면 또 만나서 음악 얘기만 하면서 또 노나 아니면 다른 얘기도 하나 궁금해서...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하죠.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환상을 깨셔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 음대에 들어가도 이제 탁과생들이 많이 물어볼 거예요. 음대생은 환상이 있거든. 만나면 고고하게 음악 얘기만 하는 줄 알고...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하하하하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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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자, 알겠습니다. 가야금 연주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노양의 컬러와 캐릭터는 이렇다 라고 얘기하는 방향성이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야금뿐만 아니라 판소리, 가야금 병창도 약간 전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다양한 분위기와 감정을 가야금으로 연주할 때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알고 계시겠지만 서양음악을 공부하는 친구들의 활약이 대단하잖아요 요즘에 언론과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특히 모든 악기가 다 잘하지만 성악 부분에 있어서도 지쳐지지 않거든요 독일 유럽 극장에서는 한국인 성악가가 없으면 극장 운영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민족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이유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민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민요가 구전돼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옛날부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생활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저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전 국민이 다 연습을 하면서 전공자처럼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DNA를 받아도 다 잘 부르는 것 같다 맞아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아픔을 많이 겪은 민족이잖아요 DNA 안에 우리는 한이 있다고 생각해서 똑같은 노래 하더라도 전달력이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누가 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오늘 노양학생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구전으로 모두가 다 정국나처럼 우리나라만큼 전세계 노래방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맞아요 일단 우리는 즐거움이 노래부르러 가지 않습니까? 네 또 노양학생의 입으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노양은 어떤 연주자, 어떤 예술가로 성장하고 싶습니까? 저는 가야금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연주자이자 만능 엔터테이너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야금을 전공하고 있기도 하지만 판소리나 가야금 병창같이 노래에도 재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패션에도 관심이 많고 키가 크다 보니까 약간 어렸을 때 패션쇼에도 섰고 이런 다방면으로 능력이 출중한 연주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가야금 뿐만 아니라 이야기한 노래, 병창, 또 모델 또 만능 엔터테이너로 얘기할 수 있는 연기도 혹시 관심이 있어요? 연기,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은데 전국의 우리 기획사 대표님들 곧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지금 어떤 대학교에 들어갈지는 아직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이라서 나오지 않았으나 유의깊게 봐주시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캐스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방송 출연 약간 긴장한 것 같은데 이제 긴장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좀 풀렸죠? 네 이제 끝나야 돼요 맞아요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노래도 듣고 싶어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병창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경이 11시 클래식에 나온 우리 어린 예수가 코너 또 수요 초대석 나온 아티스트는 저희가 끝까지 챙깁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우리 청취자 애천량 분들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노양학생이 들려준 멋진 가야금 연주는 물론이고 함께 나눈 이야기도 오랫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되기를 응원합니다 가야금이 세계에 널리하는 연주자로 성장하기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